고필승이. 고필승이 당신 아들 맞아? 당신 입으로. 당신이 직접 얘기해 봐. 고필승이. 당신 아들 맞아? 네. 맞아요. 필승이 제 아들이에요. 이런. 11년. 응? 나가. 내 집에서 당장 나가. 내가 설마 설마 했는데. 그래도 사람이면 아니겠지 했는데. 네가 감히 남의 자식을 낳아. 숨겨놓고 기르면서. 이 집 안주인 행세를 해?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?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공내장을 속여? 이 천하의 금수만도 못하냐. 야 장수연. 너 정말 대단하다. 어떻게 네 옆에다가 필승이를 딱 갖다 놓고. 그 맑은 얼굴로다. 우릴 감쪽같이 다 속여?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이나 넘게. 너 필승이 네 아들 주려고 그거 엔터에서 차린 거지? 필승이한테 이 집 재산 야금야금 다 퍼주려고. 어머머. 너 진짜 무섭다. 어떻게 그런 인두껍을 쓰고 살아? 자네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. 나 이 물건 1분 2초도 한 집에서 못 살겠으니까. 너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응?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? 고모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나가라 그래요. 야 공마리. 너도 필승이가 네 오빠라는 거 알았지? 그래서 필승이랑 우리 진단이 싸울 때 필승이 편 든 거지? 이제 네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속인 거 다 들통났어. 다. 김 기사. 김 기사 어딨어? 김 기사. 응? 여주 때 김 기사. 마리 엄마 좀 내쫓아. 당장 마리 엄마 좀 내쫓아. 아니 못들어가고 있어. 당장 내 쫓아. 사모님 죄송해요. 사모님. 엄마. 엄마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올라가, 올라가. 아빠. 아빠. 아빠도 엄마 나가라고 했어? 아니지. 고마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지. 그런 거지. 안 돼, 아빠. 엄마는 애쭙지 마. 나도 엄마한테 필승 오빠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엄마가 용서가 안 됐어. 너무 미웠어. 엄마. 정말 너도 알고 있었어?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. 아주, 아주, 아주 많이. 그래서 말을 못 했대. 아빠,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하지만 나는 좋은 오빠가 생겼잖아. 나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 미워.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? 너도 같이, 너도 같이 이 아빠를 속인 거야? 아니야, 아빠.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화날까 봐. 엄마가 이렇게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말 못 했던 거야. 공말이. 아빠, 아빠 잘못했어요. 근데, 근데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? 아빠, 엄마 사랑한다고 했잖아. 아빠랑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. 공말이. 똑바로 들어.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없어. 알았어. 그럼 난 엄마랑 살 거야. 엄마한테 갈 거야. 이연준대! 김빈사! 알아났어. 어째! 아빈사! 다시 том.. 입니다. 짐 Lunch